안녕하세요. 바로 그린크린입니다. 오늘 왕강골무 분갈이 하러 아산에서 친구가 직접 와서 이렇게 해줬대요. 이쁘지요. 이것도 분갈이를 해줬나봐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피쉬라는 꽃인데요. 너무 예쁘네요. 오늘 분갈이 하러 왔어요. 아산에서 친구가.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비비추가 예쁜 이파리만 예쁜 게 아니라 꽃도 예쁘네. 입만 예쁜 게 아니라 꽃도 이렇게 예뻐요. 정말 예뻐요. 꽃이. 분당 친구 고날로 친구네 집에 왔어요. 습하고 그러니까 선풍기 대형 습함으로 틀어놓으니까 엄청 시끄럽지요. 볼거리도 있지요. 빵도 맛있지요. 빵도 직접 끄니까 맛있지요. 차 마실 기분이 절로 나지요. 구석구석을 아주 잘 해놨어요. 없는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주인장이 직접 손질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해요. 이쁜 친구가. 분당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지요. 다행히 경험이 오지게 되요. 이런 게 다행히 darkest요. 지점이 지점이 도착한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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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